우리나라 최초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를 조명하는 포럼이 한국교회 총연합 주체로 서울 세문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는 1895년 한국을 찾아 1898년 62편의 시편을 번역해 시편 차료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1911년 구약 성경을 번역해 1939년에 발간한 개혁 구약 성경 완역에 헌신했습니다.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목사는 지금이라도 피터스 목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